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시는 경우 오페라에서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보면 비행기 그림이 있죠? 줄이 이렇게 많이 서있어요. 오페라 바로 뒤쪽에 또 라파에트 그 앞편에 여기 있어요. 저기서 표를 살 수가 있구요. 표를 가서 한번 사볼게요. 이렇게 왔어요. 이렇게 왕복이 전혀있어요. 이렇게 왔어요. 이렇게 왔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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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